어! 저번 때 봤던! 저번 때 봤던 큰고기! 큰고기!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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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조기 조기 조기! 아 오늘 원래 양양쪽에 가서 한번 놀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동해쪽이 태풍 뒷수습으로 낚시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놀이터인 씨방으로 놀러 나왔는데 오늘 물때가 아주 괜찮습니다. 오늘은 포구치 새끼 뺨 따구나 때리면서 한번 놀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왕 나온거 덥지만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아싸! 뼘가리! 아이 좋습니다 좋아! 좋긴 뭐가 좋냐! 잡혀야지 좋지! 망댕이 새끼 아니면 포구치 새끼인데 일단 꺼내보도록 할게요. 으라차차! 으라차차차차! 차차차! 어! 가벼운데? 아이 어떻게 된거야! 어! 뭐있다! 뭐있다! 어! 아이샤! 예상했던 대로 망댕이 새끼네요. 아.. 한.. 가운데 손가락만한 망댕이 새끼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아.. 이런.. 이러다가 또 망댕이 조사되겄네. 흐헤헤헤 빨리 놔줘야지 될 것 같아요. 밖에가 너무 더워갖고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죽기 전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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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다 내가 죽겄다. 자 잘가시게! 뿅! 아이.. 던져놓고 앉자마자 바로 입질이 오는데요.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 내가 너무 귀찮지. 더워 죽겄는데 잠깐 쉴 틈도 있어야지. 어? 안 그러냐? 어.. 저번 때 봤던 큰고기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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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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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미치겠네 화면으로는 안 보일 것 같은데 고래같아요 고래 물개인가? 오! 대박 오 대박 대박 오 또 만났네 오 뭐지 지렁이 먹는 건 아니거죠 아 저기 또 있다 또 있다 아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는데 저기 저기야 와 엄청 커요 아 뭐지 아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가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라 얼굴 좀 보자 아 아쉽네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조금 가까이 왔다 더 가까이 와봐라 아가야 아 또 숨었네 아 어떤 놈인지 드럽게 궁금한데요 예 근데 등에 지느러미가 없는 걸로 봐서는 고래나 상어는 아닌 것 같고 물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대박 근데 멀리서도 저렇게 크게 보일 정도면 예 가까이 오면 엄청 클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입질 입질 잔바리 입질 살짝 들어보니까 지금 뭐가 달려있긴 달려있습니다 예 걷어보도록 할게요 빠쌰 빠쌰 어 좀 묵직한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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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뭐야 너 뭐야 아 잠깐 줄을 풀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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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어어 우와 대박 크다 대박 크다 아이 대박 큰 거는 아니고 장어래요 장어 하하하하 장어 장어 우리의 귀염둥이 장어 왜 그래 토이 먹었어 아 가만히 있어봐 빼줄게 빼줄게 아이씨 한 3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에펙 바늘 에펙 에펙에펙 아이씨 깨끗하고 멋지게 생긴 장어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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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새끼 아 잘생겼네 아 대박이었어요 아이씨 잠깐만 가만있어봐 아 그래도 손맛 좀 맞습니다 와 대박 대박 어? 가만있어봐 내가 너 놔주려면 또 목숨 걸고 밑에까지 내려가야돼 가만있어봐 허덕거리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잘가거라 뿅 아이 손이 엉망이 됐네 아잇 자 회로 먹어도 맛있고 매운탕을 해먹으면 더 맛있는 우리의 댕이댕이 망댕이 한 마리가 또 올라왔습니다 아이씨 깊게 삼킨거 아니야? 아이씨 젠장을 저어 잘가시게 뿅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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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망댕이 새끼 내가 씨를 말려주마 아 안돼 안돼 아이씨 밑에 또 걸렸어요 아이씨 구차나 줄건데 아이씨 새끼 새끼 구차는 새끼들 아이씨 조심조심 아이씨 아이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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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리입니다 두마리 아이씨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 구차느니깐 여기서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파도치인데 한 놈은 뺐고 뿅 자 요 놈도 반을 예쁘게 뺐습니다 놔주도록 할게요 뿅 아 지금 망대기 새끼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냥 던지면 올라와요 지금까지 한 20마리 이상 잡은 것 같은데 아 더워 죽었는데 운동시키네 이 그지같은 놈들 오케이 오케이 또 한 마리 아샤 아 다 고만고만한데요 사이즈가 크기라도 하던가 짜증나 줄건데 그만 좀 올라와요 아저씨 자꾸 올라오면 초장 찍어버릴 것인메 이 강아 으락차차차차 으락차차 으락차차차차차 이 빵대리 새끼 다 죽여버리겠대 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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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아잇 좀 커졌는데요 사이즈가 조금 커졌습니다 아잇 대가리가 크죠 아주 예쁘게 바늘을 빼줬습니다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꺼져라 이 대갈장군 아잇 아잇 지금 너무 망대니 새끼만 기어나와갖고 낚시는 더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 여기서 미련없이 접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잇 보구치 새끼는 낯짝 구경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게 갔나 아잇